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프랑스 싱가입니다. 45년이 45년이 되었습니다. 저는 제 fitness journey을 시작했습니다. 이제는 1년에 더 올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운 챌린지 시작합니다. 이 이름은 TARGET 100 기본적으로 BENCHPRESS, DEADLIFT, SQUAT 100kg을 얻고 있습니다. 내 BENCHPRESS 70kg 내 SQUAT 80kg 그리고 DEADLIFT 80kg 이때는 100kg을 얻고 있습니다. 다음은 10kg의 새로운 챌린지 네진입니다. 이제 10kg입니다. 이제 1st Jadi 내일이 10km입으로 시작합니다. 그리고 1 점에서 10kg을 공개합니다. 이렇게 1 스概 од 지금 월스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단백질과 자체로 성형이 있습니다. hopefully آپ بھی अपनी journey शुरू कर चुके होंगे तो चलते हैं Target 100